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다니엘도 이 환상의 뜻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서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1장에서 6장의 전반부의 스토리죠 그런데 7장부터의 후반부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개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 때문에 구약에 사는 다니엘서가 가장 어려운 성경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전반부의 스토리와 상관없는 내용의 환상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묵시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종말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일종의 문학적 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보다 넓은 우리의 시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보고 기록하면서 기록하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을까요? 일단 다니엘서의 2장의 내용을 보면 누구갓네살이 꿈꾸는 장면이 나오죠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보이셔서 알게 하셨죠 그리고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은밀한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하설을 읽다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하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은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은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은란함인이라 하시니 곧 은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기에는 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은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에게 이런 일을 금하셨다면 선지자 호세하에게도 이런 일을 금하지 않으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러실 리 없겠죠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은란한으로 번역된 제누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음, 행음, 우상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샤와 조나와는 다른 표현이에요 따라서 호세하서에 기록된 은란한 여자는 은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하 선지자로 결혼하게 한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을 팔던 여자가 아니라 다만 성적으로 좀 밝히는 성향이 다분한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호세하와 그의 은란한 아내와의 결혼관계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과 배신하는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정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와 같이 호세하의 결혼도 그의 실제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호세하가 수행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호세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대가 어땠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은란한 여자와 결혼까지 하라고 하신 걸까요? 호세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띠였는데요 그는 북원궁을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물질에 취해버려서 정치적, 도덕적, 영적으로는 매우 부패했어요 특히 금송아지와 바울숭배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인 가늠과도 같았죠 이 하나님은 호세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마음을 품는 영적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10개명의 제1개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명령인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인 음란에 마비되어 있었다면 웬만한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넘어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호세하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호세하가 받은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극단적 명령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세하의 결혼 생활이 전한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호세하도 어쩌면 음란한 아내를 명령으로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실히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